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박선호 선생님입니다. 2025학년도 9월 평가업무의고사 생명과학원 해설강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고요. 전도속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킬러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서 고난도 문제까지 풀 시간이 사실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15번, 17번. 그리고 고난도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정말 킬러예요. 킬러. 극난이도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7번에 3점, 15번에 2점. 두 개 딱 틀린 친구들이 1등급, 45점, 1등급 컷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아주 잘된 모의고사고요. 변별하기가 아주 좋은 모의고사라서 극난이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안이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발생 과정에서 포식자를 감지한 물벼룩이 머리와 꼬리에서 뾰족한 구조를 만들어서 방어에 적합한 모음의 형태를 갖는다. 발생? 그럼 발생할 때 세포분열을 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발생도요. 수정란이 온전한 어른이 성체가 될 때까지 모든 변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분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메뚜기 B는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몸 색깔을 변화시켜서 그러면 이거 뭐야? 어우. 주변 환경 때문에 자기의 색깔이 변하는 거지.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메뚜기가 환경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 자기를 유사하게 바꿔서 몸을 보호하는 거에 포식자 눈에 띄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지? 따라서 생물 요인이 비생물 요인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비생물 요인이 생물 영향을 준 거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거지. 펭귄은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데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적응과 지나맞죠. 답은 기역 디귿에 4번인데 이거 3점이야. 와 1번 틀린 친구들도 꽤나 있던데 1, 2번 틀린 친구들도 꽤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 2번. 표는 사람의 영양소 가나 세포 오베이 사용된 결과. 여러분. 물, 공통. 이게 이제 암모니아겠죠. 왜냐하면 단백질을 이용하면 N도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단백질이고요. 이건 탄수화물이고요. 이거는 암모니아. 이게 이제 CO2죠. 공통적으로. 가는 단백질이다. 가가 탄수화물, 나나 단백질이겠어요. 호흡기를 통해 기역 CO2가 몸 밖으로 배출되죠. 네. 맞고. 사람에서 지방. 여러분. 지방도 CHO밖에 없어요. 지방도 CHO밖에 없기 때문에 세포 오베이 사용되면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생기지 않습니다. CO2, H2O 두 개밖에 안 생겨요. 답은. 아, 2번인데. 이것도 또 착각해가지고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3번.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호수 습지로부터 시작된 식물 분집의 1차 천유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관몽님과 호남님. 관몽님이 먼저죠. 여기 관몽님. 여기는 호남님입니다. 자, A는 관몽님이다. 맞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유는 습성천위다. 내 호수에서 시작하는 습지에서 시작하는 천위를 습성천위라고 해요. 다 맞죠. 군집은 B에서 극상을 이룬다. 호남님에서는 극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호남님이란 양수림 아니면 음수림이 같이 섞여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음수림으로 극상을 이루겠죠. 답은. 기역리은의 4번. 4번. 그림은 같은 수의 정상적혈구 R과 난모양적혈구 S. 시클 셀 언너민아. 그래서 난모양이 시클 셀, 시클 셀. 난모양적혈구가. 말라리아 병원체와 각각 혼합을 했을 때 말라리아에 감염된 게 정상은 감염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난모양적혈구는 감염이 별로 안 됐네요. 왜?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 다른말로 내성이 있거든. 난모양적혈구가.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원핵생물. 원핵생물. 또 헷갈리지 말고. 원핵생물은 세균이고 원생생물이야. 단세포 진핵생물. 맞고. 난모양적혈구 빈혈증은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유전병이에요. 일종의 말라리아가 감염성 질병이고 말라리아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S를 갖는 사람은 R만 갖는 사람보다 말라리아가 발병할 확률이 낮죠. 빈도가 낮잖아요. 말라리아 잘 안 걸리잖아. 그치? 저항성 있는 거잖아. 난모양적혈구 빈혈증은 유전병이니까 비감염성 질병. 말라리아는 감염성 질병. 디귿은 틀렸네. 답은 기억리언의 3번. 다음은 연못에 사는 동물 기억리언 디귿의 상호작용인데 기억과 니은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한대. 디귿은 기억과 니은의 천적이래요. 그래서 각각 A호수에는 인공연못에는 기억리언 B에도 기억리언을 넣고 여기에만 포시자를 첨가했어요. 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이거부터 포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억과 니은은 공존할 수가 없어. 야씨 그거 내 밥이야 이 새끼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너 죽여버려 하고 결국은 기억이 니은을 경쟁 베타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 포시자가 둘 다 좀 먹었겠죠. 사실은 기억도 좀 먹고 니은도 좀 먹었는데 문제는 그럼 공존하네. 포시자가 있으니까 오히려 둘 다 공존하네. 그렇죠? 포시자가 있어가지고 기억은 조금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원래는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적었겠지.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경쟁 베타로 얘는 죽어버리고 얘는 늘어난 거니까. 어쨌든 좀 줄었고 얘는 산에 그래도 포시자가 A를 견제해 주니까 디귿이 기억을 견제해 주니까 B도 같이 니은도 같이 공존할 수 있나봐. 어쨌든 기억과 니은은 경쟁 베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경쟁 베타 괜히 포시자가 들어갔는데 와 왜 이렇게 됐지? 둘 다 먹어야 되는데 이제 기억을 더 많이 먹었나 보지. 그치? 기억을 더 좋아하나 봐. 먹이로 니은보다는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먹어주니까 이제 포시자하고 막 눈치 보느라고 니은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서 너 죽여버려. 이거 내 거야. 너 경쟁자 죽여버려. 이거 덜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지. 되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니은은 기억과 포시피식의 관계에 있어도 디귿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디귿이 있는 게 좋겠네. 기억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작변에는 디귿의 추가 여부이다. 그렇죠? 디귿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그게 조작된 거죠. 기억과 니은은 한 개체군을 이룬다. 다른 종인데 종 기억, 니은, 디귿이면 다 다른 종이니까 개체군이 다 다른 거죠. 같은 군집이면 괜찮죠.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군집이면 괜찮은데 비에서 기억과 니은 사이의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완전 죽여버렸잖아요. 완전 죽여버렸잖아요. 답은 기억, 디귿의 5번 6번 그럼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액수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 A, B, B 하나는 글루카곤, X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고 그래프 중에서 A,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나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 즉 글리코젠으로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과 혈중 포도당 농도인데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풀어주는 것과 혈중 포도당 농도란 말이야 누가 먼저예요? 호르몬이 딱 들어가면 피에 있는 것부터 먼저 바꿔요? 아니죠. 간에 먼저 표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인슐린이든 글루카곤이든 간에 가서 인슐린 같으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포도당이 줄어들면 다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빨아들여지는 혈당 감소 그런데 일단 확 증가하고 이건 천천히 증가하고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포도당이 증가하고 있으면 인슐린은 아니지 이건 글루카곤이지 글루카곤을 넣고 그렇지? 그 글루카곤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먼저 하죠 이걸 먼저 하죠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약효가 떨어진 거야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약효가 있고 그리고 그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그 포도당에서 피로 뿜어낸 거지 이게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건 억지로 주사를 맞아가지고 글루카곤을 주사해서 쓸데없이 혈당량이 정상에서 높아진 거야 괜히 주사를 맞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내 몸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상황이 아니라 쓸데없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혈당이 높아진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다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어? 선생님 글루카곤이 들어갔는데 인슐린하고 반대 아니에요? 기량제공이니까 얘가 많아졌으면 줄어들어야죠 이러지 말고 억지로 주사 맞은 거라서 그래 내 몸에서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인슐린은 적게 나오겠지만 이건 글루카곤 주사를 맞은 거야 주사를 따라서 B는 혈중 포도당도 맞고요 혈당량이고요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노 2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주사를 맞아가지고 혈당량이 괜히 쓸데없이 높아진 거죠 정상 혈당량에서 쓸데없이 높아지니까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되는 거죠 2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X 바로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돼 아니지 이건 정상적인 상황 물어보는 거야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이 증가하는 거죠 인슐린 이것처럼 그렇죠 답은 1번밖에 안 맞은 기억밖에 안 맞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내 몸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상황이 아니라 억지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글루카곤 주사를 억지로 글루카곤 주사를 맞으니까 혈당이 괜히 쓸데없이 높아지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아 이거 문제 좋은 문제 별표죠 이거 실험 문제로도 선생님이 만든 문제 많은데 이거 실제 실험 내용이야 이거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어요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개가지고 했던 실험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표현은 특정 형질 라지 R, 라지 R인 어떤 사람이 세포의 1, 2, 3 핵막의 소실 여부 그 다음에 라지 R의 개수의 합 일단 소실된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는 M기밖에 없죠 M기 그럼 1과 2는 G2기와 지원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1, 2를 라지 R을 다 더했더니 8이라는 건 4 더하기 4로 다 복제가 된 거야 1도 2도 1도 2도 다 복제가 된 거야 복제가 이게 복제가 된 거야 복제가 이렇게 따라서 2는 M기기 때문에 얘는 G2기인 거죠 G2기 그럼 3이 지원기인 거죠 3이 그죠 여기는 소실 안 됨 이것도 소실 안 됨 이거 물어봤겠지 네 기억은 소실 안 됨 맞고요 1이 지원기가 아니라 3이 지원기죠 여기가 지금 합이 4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지 6 4 더하기 2 4 더하기 해가지고 아래 DNA 상대량은 2에서와 3에서가 서로 같다 아니죠 2에서는 4인데 3에서는 2입니다 2 틀렸어요 답이 기억밖에 안 맞아요 1번 8번 그림 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이 심장 연결된 경로를 정상인에서 운동에 의한 심장박동수를 나타내는 운동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때는 교감신경이 많이 흥분하겠죠 자 이게 교감이고요 이게 부교감입니다 맞나요 모양상 자 기억에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심장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절전유론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고 얘는 척수에 있죠 니은과 디귿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티콜린 이것만 노로에피네프린 이거 모두 아세티콜린입니다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은 교감신경이 언제 많이 흥분하냔 말이에요 T2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은가 이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참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심장이 막 벌렁벌렁 엄청나게 뛰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때 디귿 리을이 리을에서 아세티콜린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어야 되지 노로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되어야 되고 이때는 쪘겠죠 그러면 쪘네 틀렸네 답은 ㄱ, ㄴ의 3번입니다 됐나요? 자 9번 그림 가능 사람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농도, ㄱ과 ㄱ 하나는 티록신이고 하나는 TSH래요 물질대사량이 증가 티록신이 증가하면 물질대사량이 증가해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프를 보면 누가 먼저야 얘가 먼저지 얘가 그래프가 먼저 떨어지니까 음성 피드백으로 곧이어 순차적으로 얘가 늘어나지 얘가 ㄱ이 TSH고 ㄴ이 티록신이고 그죠? 티록신이 농도가 증가하면 물질대사량이 증가해 오케이 그거 잘 알아둬야 돼 티록신의 양은 물질대사량과 관계 있는 거야 따라서 ㄱ은 티록신이 아니라 TSH고 ㄴ은 음성 피드백에서 조절해야 되죠 많으면 줄어들고 줄어들면 늘어나고 그치? 티록신이 많아지면 TRH나 TSH가 줄어들어서 다시 줄어들고 얘가 너무 줄어들면 TRH나 TSH가 늘어나서 얘도 늘어나고 혈중 TSH 농도 분해 물질대사량이 이게 티록신과 관계 있잖아 방금 그래프가 오른쪽에 보면 이게 티록신의 양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T1일 때는 TSH가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티록신은 많네 이거는 작은데 위에 꽤 크네 T2일 때는 T2일 때는 TSH가 되게 많은데 티록신이 적은데 그럼 이거 맞는 거네 그치? 그대로 집어넣어서 답은 ㄴ ㄷ에 4번 됐죠? 자 문제는 이 10번 별표 2개 이거의 풀이 때문에 나중에 고난도 유전 문제가 풀이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결국 맞추긴 맞춰도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면서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어요 한 곳에만 가 나 중에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고 A는 1cm포 ms고 B, C 중에 하나는 1, 하나는 2cm포 ms고 A, B는 같은 곳을 찔렀고 C는 다른 곳을 찔렀고 이런 것이 이제 다 잘 들어가야 돼요 A, B, C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플라스 30 중에 하나다 근데 플라스 30하고 마이너스 80은 극대 극소니까 한 점 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건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이너스 70 플라스 30 마이너스 80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문제는 여기 이제 C에 B, B가 보이고 여기 C, C가 양쪽에 보이죠 여러분 일단 3은 3은 양쪽에 플라스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난다는 건 대칭이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대칭 가능성이 보이죠 지금 플라스 30, 플라스 30이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80으로 하고 여기다 가운데 뭐 찌르고 3초가 되든 4초가 되든 이것도 뭔가 대칭이 되고 싶지만 대칭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칭이 안 되냐면요 여기 T 어떤 건지 몰라요 어떤 건지 B인지 C인지 D인지는 모르는데 A인진도 몰라요 여기가 C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는데 그렇게 얘네들을 만약에 마이너스 7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80이라고 한다면 이걸 마이너스 80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어디라도 여기 마이너스 80 여기서 마이너스 80을 만들 수가 있어 이게 이것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운데를 찌를 수가 없어 이렇게 시냅스가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시냅스가 있다 하더라도 자 시냅스가 없는 애들부터 먼저 해보죠 시냅스가 없으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가운데가 없잖아 가운데가 플러스 30 플러스 30 가운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니면 굳이 시냅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쪽으로 못 가요 이쪽 D2로는 여기 시냅스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가운데를 찌르면 얘를 못 가잖아 얘를 찌를 수는 없잖아 어차피 양쪽으로 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거나 플러스 30이거나 플러스 30 이렇게 양쪽 대칭성이 만약에 있는 숫자라면 가운데를 찔러봤자 얘는 시냅스가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70이기 때문에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대칭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이 C는 대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칭이 되지 않는 숫자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D2, D5는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ABC가 안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건 대칭 숫자가 아니므로 플러스 30, 플러스 30이거나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 안 돼요 이거 마이너스 70입니다 마이너스 70 C가 마이너스 70이에요 C가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럼 이건 대칭성이 있는 거죠 이건 D2와 D4 사이의 대칭성이 있는 거죠 그죠 D4와 D2 사이의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건 얘는 또 아니겠네 여기다가 찔러서 양쪽에 대칭이 되려면 여기 시냅스가 뭔가 있다는데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1은 A가 될 수가 없어요 1은 A가 될 수 없이 여기는 B 아니면 C예요 A가 될 수는 없고 대칭성이야 플러스 30, 플러스 30으로 양쪽 대칭으로 그럼 그놈이 전자 여기 마이너스 70에 플러스 30, 플러스 30이면 2초가 차이 나니까 2초가 차이 나면 전도 속도가 얼마야? 1도 안 되네 어휴, 잠깐만 얘든 얘든 간에 얘가 마이너스 70이고 이게 플러스 30, 이게 마이너스 70 정해졌으니까 플러스 30이면 여기 시간 차이가 2초에 2초 여기 시간 차이가 2초면 여기 전도 속도가 0.5cm per ms 지금 0.5cm per ms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ABC가 다 정해집니다 여러분 ABC가 다 정해져서 플러스 30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80입니다 마이너스 80 B인지 C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80이에요 마이너스 80 이게 마이너스 80 이게 마이너스 80 그럼 이거 플러스 30 플러스 30 이게 정해져요 됐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A는 플러스 30이에요 A는 플러스 30 됐죠? 그럼 이건 양쪽 대칭성에 마이너스 70에 마이너스 80이니까 1초 차이라고밖에 안 봐야 돼 그래야지 전도 속도가 2가 나오니까 그럼 이건 결국 4초 때 4초 때 찔렀다고 봐야 되는 거지 4초 때 찔르고 1초 차이가 나야 1cm per ms 1cm per ms 그렇죠? 1cm per ms 짜리네요 얘가 얘는 1cm per ms 전도 속도가 1cm per ms 그리고 양쪽 대칭이니까 또 1초 가면 플러스 30이겠네 플러스 30 플러스 30이겠네 또 1초 가면 진행하면 그건 안 좋지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전도 속도가 얼마일까 얘가 전도 속도가 말이죠 얘가 이쪽을 찌른 거네 그치? 이쪽을 찌른 거네 이쪽을 찌르면 0.1 1초씩 차이 나는 거지 1초씩 근데 얘는 뭐야? 이거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시냅스가 있으면 되겠네 그치? 이게 찌른 곳이고 여기 찌른 곳이네 이렇게 찌른 곳 같이 찌른 곳이네 그러니까 이게 a, b네 a, b는 같이 찔렀으니까 이거 c네 c는 1이구나 c가 1이고 b가 2네 c가 1이고 b가 2네 그치? 그럼 방금 이거 c 꺼네 c 꺼 마이너스 여기 어디 찌렀지? c는? 마이너스 70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30 플러스 30으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얘는 끝에 찌른 거야 끝에 왜냐하면 여기서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60 같은 게 나타나는데 갑자기 플러스 여기 시냅스로 만들어버리면 못 가잖아 임파서블 여기 임파서블 임파서블을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찌르고요 여기 찌른 거야 얘는 여기 찌른 거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그 다음 이건 임파서블이야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계속 뭐다 뭐다 일로는 뭐다 됐지? 그 다음 얘는 그럼 전도 속도가 2니까 그래 1초씩 이렇게 뛰는 거야 여기는 이 사이 값이겠지 뭐 이거 마이너스 75 정도 그 다음 얘는 이거겠지 내리막 뭐 얼마 정도 이거는 마이너스 75 정도 되고 얘는 이 사이 값에 내리막 내리막 얼마일까 뭐 한 마이너스 30 내리막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얘가 A고요 A가 B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됐네 끝 가의 시냅스가 있다 가의 시냅스가 있어야지 이거 여기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60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이 3초일 때 다시 실험하는 거지 3초에서 B에 D2 그러면 뭐 이건 시냅스가 없으니까 여기 찌르고 B에 D2면 여기까지 가는데 1초 반 1.5초 걸려요 그럼 3초에서 1.5초 빼면 1.5초 남으니까 여기 탈분극 과정입니다 탈분극 과정 재분극이 아니네 답은 니은밖에 안 맞네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알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서 대칭성 및 시냅스 또 전도속도 배치 뭐 이거 해가지고 문제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나중에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아주 좋은 문제야 자 그 다음에 근수축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두 시점에 대해서 수치가 D로 숫자는 안 좋지만 뭐 할만해요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B분에 A 가지고 해볼게요 얘는 변화량이 얼마죠? 2D 어우 근데 이 변화량이 나와있는데 얘 변화량과 얘 변화량이 같으니까 7D야 D는 0보다 크됐으니까 이게 이완이고 이게 수축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기일이가 없으니까 기역, 니은 근데 이제 그게 A, B, B, A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걸 같잖아 이걸 X로 잡으면 돼 여러분 이거를 X, X로 잡고 얘는 E, Y, Y 또는 Y, E, Y 그랬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Y, E, Y, E, Y A, B가 뭔지 모르니까 A, B가 기역, 니은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겠네 여기서 여기 X값이 왜냐하면 X값은 H 더하기 액틴 두 개거든 그러니까 7D는 첫 번째 7D는 여기 T2에서 7D는 H 더하기 그 다음에 액틴 두 개거든 근데 이것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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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니까 4X네 따라서 1.5X네 그러니까 1.5D네 그죠? 빼면 6D고요 나누면 1.5D네 1.5D 그러니까 이거 1.5D, 1.5D네 여기가 여기가 1.5D 1.5D 이렇게 됐죠? 근데 수치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이 어디가 더 커 같이 변하는 얘가 커야 되는 거지 얘가 얘가 기억이 커야 되니까 기억에 ED를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ED가 아니라 Y를 EY를 여기서 EY를 주고 니은에다가 Y를 줘야 니은은 커지는 거지 지금 이게 수축 과정이니까 수축 과정이니까 얘보다 얘가 얘가 더 큰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니은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의 합은 기억, 니은의 합은 항상 똑같아야 돼 기억, 니은의 합은 액틴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였어? 합이 3D였죠? 3D 이거 두 개 2X 이퀄 3Y야 지금 이거 XX잖아 XX고 하나는 2Y 하나는 Y잖아 미지수로 둔 거야 분수의 꼴이 1입니다 2입니다 를 그치? 3D니까 Y는 1이네 1D네 1D 그냥 D네 D 끝 DD네 D D 그러니까 얘는 0.5 증가하고 얘는 0.5 감소하잖아 얘가 1 증가하니까 1D가 증가하니까 1D가 감소하니까 0.5D 감소 0.5D인가 맞네 딱 변화량이 왜냐하면 얘와 얘의 변화량과 얘의 변화량은 반이고 얘의 변화량은 똑같고 얘 반이고 얘는 이 변화량의 반이면서 뒤집으면 돼 A는 기억이다 방금 A가 뭐였지? 잘못 썼구나 이거 잘못 썼죠?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얘가 Y였고 얘가 E와 E였죠 E와 잘못 썼네 그러니까 큰 거 여기 A네 그래야지 얘는 0.5D 증가하고 얘는 0.5D 감소하는 거지 방금 선생님이 여기 EY라고 썼었어요 D가 Y니까 기억이 A 맞고 니은은 B고 T1일 때 기억과 니은의 디귿의 길이는 서로 같다 T1일 때 T1일 때 기억의 길이와 기억의 길이와 어 갔네 여기가 이거 갔네 그 다음에 T2일 때 여기서부터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그러니까 ED 지금 T2일 때 T2일 때 얘가 1.5D예요 ㄱ이 이게 1.5D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2D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또 D거든 2.5D는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니은에 속하겠네 니은에 오케이 답은 ㄱ, ㄴ, ㄱ 여러분 요즘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을 때 얼마냐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죠 답은 그래서 ㄱ, ㄴ, ㄴ, ㄷ 다 맞았어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약간 고비가 있었죠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 같은 종 12번 그림 가는 같은 종의 동물 A, B, 중 A에게는 충분한 먹이를 섭취하고 B에게는 구간 1에서만 굶겼어요 적은 양의 먹이를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지 체지방량 이건 물질대사 관계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체지방이 빠지는 거니까 B에게는 구간 1에서만 먹이를 안 줬으니까 체중 빠지는 B가 니은이겠지 A고 따라서 ㄱ은 A고 니은이 B고 구간 1에서는 니은은 B는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으니까 살이 빠지지 지금 살이 쑥 빠졌잖아 지금 그죠 살이 빠지고 있잖아 B의 체지방량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겠지 지금 살 빠지고 있는데 지금 B는 지금 살 빠지가 엄청 B가 살 빠지고 있는데 체지방이 확 감소했겠지 답은 틀렸죠 그러니까 T1에서가 더 많죠 답은 쉬우면 이거는 기형님 자료만 보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13번 그림은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다 개체 ABC 세포 순서 없이 나타낸 거 EN이다 모두 핵상이 EN이고 그 다음에 서로 AB는 같은 종이고 BC는 서로 다른 종이다 AB가 같은 종 C는 다른 종 B만 암컷 AC는 수컷이에요 기형, 니은 중 하나는 성염색체고 나머지는 상염색체다 크기와 모양은 나타내지 않았다 지금 여기 보면요 모양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게 이게 같은 종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같은 종이고 따라서 얘네들은 AB 중에 하나고 얘가 C죠 근데 이게 모양 똑같고 이게 모양 똑같은데 이게 다르니까 이게 XY죠 여기는 새카맣고 크고 작은 XY가 아니고 하얀색이네 하얀색이네 그 다음에 가하고 다를 보면 여기다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를 그려야 돼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를 그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이어야 돼 얘가 수컷이니까 얘만 수컷이잖아 누구만 B만 암컷을 만들어줘야 돼 B만 암컷을 하나는 상염색체고 하나는 성염색체 여기도 이 모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다 이거하고 똑같이 그리면 얘가 암컷이 되는 거야 다 똑같으니까 이걸 달리 그리면 어떻게 돼 X, Y인데 그럼 문제는 니은을 X로 크게 그리면 이 기억을 상으로 잡아서 얘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둘 다 둘 다 수컷이 돼버리잖아 얘도 X, Y고 이게 Y니까 얘도 Y니까 둘 다 수컷이 돼버리잖아 X, Y, X, Y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수컷을 하나는 수컷 하나는 암컷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얘를 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상 그럼 얘는 어딘가 X, Y가 다른 X, X가 다른데 있는 거고 그럼 얘도 이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오히려 얘를 똑같이 만들어줘서 이걸 똑같이 봐서 이건 상이야 상 모양만 그린 거야 선생님 모양만 그럼 여기다가 수컷을 만들어서 이거하고 다르게 X를 그리든 Y를 그리든 그리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조그맣게 Y를 그리든 아니면 크게 X를 그려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이게 X니까 이게 X염색치야 이게 X염색치니까 Y를 꼭 그려야 되겠네 이게 X염색치 Y를 자끄맣게 그려야 되겠네 이거에 대해서 얘가 수컷이고 B만 암컷이랬으니까 얘는 A고 얘는 B가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기억은 X염색치가 아니라 Y염색치를 그려야 되는 거고 나와 다는 핵상이 같다 그렇죠 둘 다 2N이퀄 6이잖아 2N이퀄 가에서 X염색 분체 분해 가에서 X염색 분체는 X염색체 한 개 X염색체 한 개 그 다음에 염색 분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둘 1분의 12 그럼 12죠 뭐 12 틀렸네요 니은만 맞습니다 됐어요 성별을 다르게 줘야 되기 때문에 암컷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논리를 펼치는 거야 됐지 14번 다음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분서와 상위공생 중에 하나래 꿀잡이 새는 꿀잡이 오소리를 벌집으로 유도해 꿀을 얻도록 돕고 자신은 벌의 공격에서 벗어나 먹인 벌집을 얻는데 야 얘네들 끝내주네 완전히 그냥 서로 완전히 그냥 협동이네 협동 상위공생이지 뭐 오소리도 오소리가 꿀잡이라고 돼 있잖아 꿀잡이 오소리가 왜 꿀잡이 꿀을 공격해서 먹었겠지 모를 그지 자기도 꿀 먹었겠지 꿀 그 다음에 얘는 그 벌집을 얻고 먹인 상위공생이겠네 가는 상위공생 맞고 붉은 뺨 솔새와 밤색 가슴 솔새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나무에서 서식공간을 달리하여서 이게 바로 분서 또는 생태지휘분화라고 하는 거죠 나의 결과 붉은 뺨 솔새에서 환경저항이 왜 환경저항을 항상 작용하는 거야 얘하고 싸움은 덜하지만 다른 환경저항이 있죠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등등등 땡 서로 다른 종의 새가 번식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툰다는 기억의 예가 된다 그렇죠 서로 다른 종의 새가 번식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면 그건 경쟁에 의한 종강경쟁 종강경쟁을 한 결과로 이제 종강경쟁으로 경쟁 베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소로 끝나기도 하고 답은 기업 디귿에 3번 기업 디귿에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에서 두 개는 x에 있고 한 개는 상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류법으로 다 찾아줘야 됩니다 얘가 상일 때 그러면 이 두 개 연관이죠 또 얘가 상일 때 이 두 개 연관이죠 또 얘가 상일 때 이 두 개가 연관이죠 그런 걸로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자녀 4는 뭔가 돌연변이가 두 번 일어났어요 부모 중에 한 분이 비분리 돌연변이 또 다른 분은 유전자 돌연변이 뭐 예를 들어서 라지 D가 스몰 D로 라지 B가 스몰 B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래서 자녀 4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녀 1, 2, 3의 성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사실 그냥 얘네들이 상에 있다 성에 있다 유전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체세포 한 개당의 유전자였기 때문에 성이냐 상이냐가 결정되면 유전자가 다 결정되므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면 안 풀려요 빨리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첫 번째 첫 번째 일단 A, B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 얘를 상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결정되죠 자 잠깐만 밑에 지금 이건 다 설명한 거야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야 비정상적인 잔여 4가 그리고 나머지 핵형이 정상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1 다가 상이고 그렇지? 다가 상일 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문제를 직접 풀 때는 말이죠 내가 하나 했는데 됐어 그럼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걸 굳이 선생님이 해설 강의처럼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기류법을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시간이 세월아 내어라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최소한 하나 검증하는데 30초에서 1분은 걸릴 텐데 그걸 생략하고 내가 했는데 뭔가 돼버렸어 모순이 없어 그럼 가는 거죠 사실은 자 먼저 다가 상이고 그러면 가나가 x의 연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이니까 아빠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빠가 라지에이 스몰 비와이 엄마는 이렇게 동형접합일 땐 좋습니다 스몰 a 스몰 a죠 라지에이가 없으니까 라지 b 스몰 비 상인 연관 상반 연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뭐냐면요 자녀 1 자녀 2는 상관이 다 없어요 가능한데 자녀 3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아 이건 내가 안 했네요 상은 하나씩 있으니까 어차피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봤을 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녀 3에서 라지 a와 스몰 라지 a와 또 스몰 b가 자녀 3이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라지 a는 하나 있고 만약에 남자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남자라면 라지 a 라지 b y죠 아들이면 불가능하죠 아들이면 불가능하죠 또는 딸이라고 하더라도 딸이라고 하더라도 라지 a 하나에 이렇게 라지 b가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만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거 꼭 넘겨야 되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b가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자녀 3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자녀 1, 2는 다 되거든 문제가 없거든 자녀 3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거 하나 귀리법을 찾는데 1분 넘게 걸려요 사실은 일단 자녀 3 때문에 다가 상이고 가나가 연관될 때는 모순이 나왔습니다 모순이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지 아씨 안되겠다 그럼 얘를 상으로 그러면 이게 또 모순이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럼 왠지 오늘 내가 잡은 건 운이 나쁘군 다 귀리법을 해야 되는 것만 내가 잡았군 두 번 지우면 사실은 멘탈이 좀 붕괴되죠 이것까지만 이거 잘 빨리빨리 해도 1분 이상 걸릴 텐데 가가 상이고 그 다음에 나와 다가 x위에 연관이면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 쓸 수가 있다니까 아빠 엄마 써서 빨리 걔네들을 유전장을 쓰는 게 뭐 관건이지 뭐 그러면 아빠는 라지에이 스몰에이에 x 스몰 비 스몰 디와이고 엄마는 라지에가 없으니까 스몰에이 스몰에이의 이거 좀 밑으로 내렸을까요 아 여기 결국은 x 때문에 잘 안되기 때문에 스몰에이 스몰에이의 x에 엄마는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이게 문제에요 뭐냐면 상인 연관 상반 연관이 둘 다 되거든요 상염색체를 먼저 쓸게요 상염색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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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관계가 없어가지고 아빠는 라지에이 스몰에이고 엄마는 스몰에이 스몰에이입니다 이거니까 그죠 그리고 아빠는 스몰 비 스몰 디와이고 엄마가 이게 문제야 라지 비 라지 디 스몰 비 스몰 디일 수도 있고 한 개씩 있으니까 또는 라지 비 스몰 디 스몰 비 라지 디 둘 다 가능해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라스라스인 엄마는 상인 연관이냐 상반 연관이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조금 더 와야 되겠네요 자 거기까지요 아니 표가 같이 보여야 됩니다 좀만요 좀만 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표가 딱 표만 보여요 여기서 엄마는 이게 이렇게 돼도 하나씩 있는 거잖아 스몰 비 스몰 디가 이것도 하나씩 있는 거지 이건 상인 연관이고 이거 상반 연관이 하는 거야 이걸 고민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런데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 1 2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 걸리는 거야 자녀 1 2에서 어디가 잘못되는지 찾으려면 문제가 없어 근데 자녀 3이 0 2가 있기 때문에 0도 있고 2도 있기 때문에 그게 0이나 2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 3은 비블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일 수는 없어요 스몰 디가 두 개잖아요 스몰 디가 두 개니까 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딸인데 그럼 딸이면 뭐 애인은 상관이 없거든 라지 비 라지 비에 스몰 디 스몰 디여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딸이어야 하고 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가 없잖아 아빠가 이걸 꼭 줘야 되는데 스몰 디 스몰 디 를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나온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뭐야 나가 상이고 가다가 연관이다 이렇게 되니까 귀찮은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2분 내에 모순을 찾아 냈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모순을 찾아내는 거야 이 사람이 원하는 출주자가 원하는 게 이거고 이 중에 하나 정도만 여러분도 했었으면 좀 운이 좋았는데 이 두 개를 다 한다는 건 사실 와 명확하게 내가 둘 다 귀립법을 다 잡았어 가가 상이고 가가 상일 때도 틀렸고 다가 상일 때도 틀렸어 와 그게 기본적인 게 아니지 사실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빠른 내 찾아줘야 승산이 있는 건데 그래서 따라서 결국은 따라서 나가 상이고 가다가 연관이야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붕괴하는 건 뭐야 선생님이 어떻게 이게 2점짜리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2점짜리죠 15번과 17번이 가장 고난도 원래는 17번 19번을 배치해야 되는데 20번 문제가 크다 보니까 배치하다 보면 이렇게 배치되기도 돼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거 두 문제가 내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다 3점짜리면 너무 47점에 쏠립니다 19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48점 없이 47점에 너무 쏠리다 보면 등급이 뭐라고 그럴까 점수 분포도가 쭉 분산이 돼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고 47점에 쏠리기 때문에 대부분 고난도 두 개를 모두 3점으로 주지 않고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는 하나는 3점이지만 하나는 2점을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딱 보고 아 이거 2점이니까 조는 쉬운 문제구나 이건 아니야 딱 보고서 이거 2점이니까 조는 쉬운 문제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존야 어려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점수를 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낮은 문제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는 수학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1번 문제 조는 고난도 문제인데요 1번 3점이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네 1번 문제 아니잖아 알았지 중요도에 의해서도 점수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별도를 위해서도 점수를 배치하기 때문이에요 2점짜리라고 너무 붕괴하지 말고 2점짜리라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니 꼭 쉬운 문제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는 자 그럼 이제 아빠를 써보자 아빠를 쓸 수 있죠 아빠 상은 뭐예요 아빠 상은 아빠 상은 라지 B 스몰 B 엄마도 라지 B 스몰 B고 그죠 그러면 이건 뭐 요거는 요게 문제가 있네 요거는 이제 세 개가 될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누가 두 개를 주면 되겠네 아빠든 엄마든 2분열 B를 위해서 스몰 B를 두 개 주면 되는 거고 유전자 돌연변이만 찾아내면 반대로 급부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는 X에 라지 A 스몰 D Y고 엄마는 X에 스몰 A X에 스몰 A에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니까 아버지 어머니 순서대로 하면 그러면 자녀 1은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이런 거는 라지 B 스몰 B니까 쓰지도 맙시다 알았죠 요거는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 라지 B니까 그냥 정상적이니까 X 아닌 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자녀 1은 스몰 D 스몰 D만 하나 있는지 라지 D도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여기에 라지 A가 없대요 그러면 딸이 아니네요 아빠는 라지 A 꼭 주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스몰 D가 없대요 그러면 딸이 아니네요 아빠가 스몰 D를 꼭 주니까 그래서 자녀 1과 자녀 2가 모두 아들입니다 아들 얘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 1은 아빠로부터 이걸 안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스몰 D를 받으려면 이거였어요 자녀 1은 X 스몰 A 스몰 D Y 자녀 3은 이게 1이었고 자녀 3은 아니죠 아니죠 스몰 D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받은 거네 이걸 받은 거네 이걸 받은 거고 자녀 3이 이거였네요 이걸 받은 거 이걸 받은 거 그래야지 라지 A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것도 원래 안 받은 거네 라지 A는 안 받은 거네 얘네들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자녀 3은 스몰 D를 2개 받았으니까 얘가 여자네 자녀 3은 여자네 스몰 D를 2개 받았으니까 그리고 라지 A가 하나 있대 이거 꼭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몰 D가 2개니까 이거 받았네 이거 내 자녀 3 자녀 3만 여자네요 그럼 다 해결되죠 해결되죠 그 다음 문제는 자녀 4가 라지 A 둘 스몰 A 둘 아니 스몰 D 둘 아빠한테 이거 받아야 되나 보다 정상적으로 자녀 4는 딸인가 봐 일단 이거를 받고 라지 A가 없는데 스몰 D를 주면서 오케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라지 A로 바뀌어서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개 2개가 되고 그럼 엄마의 난자 형성에서 유전자 돌연변이 바로 기역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했으니까 이게 기역이 스몰 A고 니은이 라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으면 아까 했던 그 비분리 있죠 비분리 비분리에서 스몰 B 스몰 B 스몰 B는 아빠가 이거 복제한 걸 둘 다 줘야 된다 감수 2분열 비분리로 끝내주면 되겠네 됐지? 그렇게 하는 거야 따라서 자녀 1, 2, 3 중에 여자는 자녀 1, 2, 3 중에 여자는 3번 한 명밖에 없고요 Q는 Q가 뭐야 유전자 돌연변이 그렇죠 유전자 돌연변이 엄마가 한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 엄마가 한 거고요 자녀 3에게서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모두 갖는 생스티법이 형성될 수 있다 자녀 3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녀 3이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녀 3이면 라지 A, 라지 D 연관되어 있으니까 가능하고 자녀 3이면 라지 B, 라지 B니까 라지 B도 줄 수 있죠 가능하죠 답은 니은, 디귿에 5번이네 됐죠 네 오케이 이거 문제 까다로웠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었어요 답은 니은, 디귿에 5번인데 까다로웠고 시간 많이 끌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15번이나 17번 둘 중에 하나를 건드려가지고 하나 풀고 하나 푸는 시간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20분 내에 30분 내에 20문제를 다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16번 사람의 형질 가는 서로 다른 세계 그럼 사항의 독립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동그라미 치워야 되는 거죠 사항의 모두 독립이에요 X에 둘 다 없어요 이런 거 불가능해요 라지도 없고요 스몰도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가 있는데 A, B, D 라스, 라스, 라스로 결정되고 문제가 뭐냐면 지원기 세포 1로부터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좌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좌우 하나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는 두 개가 동시에 하나는 좌 하나는 우 좌우 알아요 좌우 동시에 만들어지면 왼쪽고 오른쪽고 그 다음에 2로부터 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짝이 없는 거죠 지금 세포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N인지 먼저 찾아보세요 이 지금 이 기니디리가 여기 보면 A는 대립이 있고 B는 대립이 아니야 지금 B와 D가 B, 스몰, B에 라지, D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라지, A가 있고 저기하고 겹치는 그 다음에 스몰, B하고 대립인 게 또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뭔가 있는데 사라지면 N이다 기억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사라졌죠 그럼 이게 N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뭔가 있는데 사라졌잖아요 리을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사라졌잖아요 그럼 N이에요 다도 뭔가 있는데 사라졌잖아요 N이에요 다 N입니다 이거 그리고 얘네들은 다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이게 복지된 상태예요 분체 상태입니다 분체 상태 감수 1분 열만 끝난 상태예요 감수 1분 열만 끝난 상태 됐죠 그러면 N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건요 이거 대립이 아닙니다 N 상태에서 여기 왜냐면 대립이 존재하니까 노란색으로 좀 표시할게요 여기 대립이 존재하니까 이거는 대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귿, 리을 대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안 들어가는 것도 대립이 아닙니다 라지에이도 없고 스몰에이도 없어 상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역, 리은 대립 아니고요 기역, 리을 대립 아니고요 리은, 리을 대립 아니고요 디귿, 리을이 대립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에는 디귿, 리을 기역, 리은 기역, 리을 니은, 리을이 서로 대립이 아니니까 대립으로 남는 게 라지에이 스몰이 자리가 기역, 디귿 아니면 니은, 디귿이에요 기역, 디귿 아니면 니은, 디귿이 라지에이 스몰에이 자리로 남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N이니까 라지 B, 라지 B가 들어갔으면 스몰 B는 둘 다 없어야 돼요 스몰 B가 둘 다 없어야 되니까 둘 다 없는 건 N이니까 라지 B와 스몰 B가 둘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게 스몰 B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따라서 얘가 아니고 기역, 디귿이 라지에이 스몰 A인 거지 기역, 디귿이 라지에이 스몰 A인데 여기엔 라지에이 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긴 없으니까 얘가 라지에이고 여기가 스몰 A고 알겠어요? B가 라지 B와 스몰 B가 동시에 들어가면 2N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 N이기 때문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XX가 존재해야 되니까 XX가 이 위치밖에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라지에이가 여기 들어 있는 이게 라지에이고요 됐죠? 그러면 얘하고는 항상 대립으로 반대로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반대로 갖고 있어야 돼 얘가 없으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으면 얘가 없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동시에 만들어진 거죠 얘는 동시에 만들어진 거야 서로 완전히 반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치?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거하고 이렇게는 이거하고 맞는데 이건 뭐지? 그럼 라지 D죠? 라지 D 라지 D 이 라지 D가 안 맞아요 라지 D가 라지 D 아니면 스몰 D가 있는 거거든 이건 지금 라지 D가 없어졌어요 그럼 스몰 D가 있는 거야 라지 A가 없어졌어요 그럼 스몰 A가 있는 거고 스몰 A가 없어졌으면 라지 A가 있는데 이건 뭐야 이건?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왼쪽 오른쪽인데 이게 왼쪽 오른쪽인데 둘 다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의 원본이었다는 거지 원본이 동형접합이었다는 거야 이게 동형접합이고 이게 짝이라는 거 보여요 짝이라는 거 이거 여기 짝 이거 XX는 여기하고 이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완전히 반대로 갖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얘하고 짝이라고 그러면 이게 안 맞고 얘하고 짝이라고 그러면 또 이게 괜히 또 안 맞잖아요 서로 똑같으면 안 되니까 얘하고 지금 동시에 만들어진 건 누구냐면 라하고 동시에 만들어진 건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원기 세포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건 얘가 없으면 얘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없어야 되고 얘가 없으면 이건 당연히 없어 이건 다 왜냐하면 라지 B 라지 B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모양이 없잖아 이 모양이 이 모양이 없잖아 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동형접합이니까 다 동형접합이니까 복지된 상태로 있는 거지 얘가 있으면 얘는 없어야 되는 거지 여기도 라지 A가 없는 거고 얘는 있으면 두 개 있는 거고 다 채우면 이렇게 돼 됐지? 끝 니은은 스몰비다 맞고 1로부터 다가 형성되었다 1로부터 형성된 건 가나야 가나 2로부터 형성된 게 다고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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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 랄라가 있어야 돼요 좌우에 모두 라지 B 라지 B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만들어서 동시에 만들어서 이거 왜 정답이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걸 많이 틀렸다던데 동시에 만들어진 좌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동시에 만들어진 좌우 왼쪽 오른쪽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야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15번하고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것 같아요 한 정말 빨리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 3분에서 5분 사이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5분 넘게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풀리고 하나는 못 푸는 상태에서 다른 게 안 틀리면 되는 거야 다른 게 안 틀리면 심지어 15번과 17번 두 개 다 못 푼 상태에서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이라니까 다 이런 목표가 만점인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죠 이거 다 만지려면 이런 다 맞은 친구들 선생님이 제자들 중에 꽤나 있는데 야 너 이거 풀 때 어떻게 했어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그냥 왁왁 풀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게 맞는 거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다 맞았다는 건 정신없이 막 풀어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 코어 이게 초집중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각이 문제 풀고 나서 저녁이나 다음날 그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랬는데 생각이 난다는 건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다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 푸는 사람들의 경우 신기하게도 다 맞은 친구들의 핵심은 저 특징은 야 이거 풀 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생각 하나도 안 된다 대부분 이거야 자 17번 풀어봅시다 가의 전자는 9번 상임색지 있다고 정했어요 나하고 다는 하나는 X고 하나는 9번에 있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연관이고 하나는 X이 따로 있는 거죠 가는 H라스 나는 R라스 다는 T라스 완전 우성이래요 라지가 발현 여부 쭉 나타냈고 유전자의 개수에 합을 줬어요 2, 3, 5, 7, 8 그리고 다에 대해서는 2번과 5번이 다가 발현되었고 4번, 6번은 유전자의 같다 이렇게 줬습니다 합을 준 게 되게 특이하죠 합을 합을 여기 합을 여기 합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먼저 얘를 표현을 써보자 표현형을 표현형을 다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뭐 3분 내에 풀면서 성공하는 거고 5분 동안 풀어도 성공하는 거야 기업 니은 몰라 점 점 병 이거 병이라고 말로 해줬어요 말로 모르는 건 언더바야 점 점 정상 정상 언더바 병 정상 언더바 점 점 병 말로 해줬어요 말로 2번, 5번 병 걸렸다고 점 아니 정상 병 정상 언더바 병 정상 언더바 정상 정상 언더바 병끼리 결혼해 정상이 나왔냐 정상끼리 결혼해 병이 나왔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병려 병남이 병남이 병료를 위배하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니은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딱 하나 있던데 디귿인가 니은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딱 하나 있을까요 니은에 대해서 병남이 병료를 위배합니다 니은에 대해서 병남이 병료를 위배하니까 나에 대해서는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닙니다 그거 다 할 밖에 없어요 정말 가기도에서는 준 게 없습니다 가기도에서는 지금 HRT를 했죠 HRT에요 얘는 상이라고 줬어요 얘는 상 중에 둘 중에 하나고 그럼 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뭐부터 봐야 될까요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숫자는 뭘까요 0입니다 0 당연히 0이에요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없다는 게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3번은 뭐가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3번은 뭐가 없다 그러면 small h가 없으니까 large h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small h small h야 그치 얘는 small h small h야 그냥 아 여기다 알뜰살뜰하게 써보자 되겠지 뭐 여기까지 보이죠 딱 맞네 우와 천장까지 뭐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도 원래 그렇잖아 이게 뭐 공간이 없잖아 우리는 정말 수학처럼 공간을 많이 주는 거 하나 정말 바라고 싶은데 글씨도 너무 작고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small r이 없으니까 large r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끝날 건지 아니면 옆에 이게 y 아니면 small r이죠 이게 y 아니면 small r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형질이 정상정상이니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병이란 얘기네 small h small h가 지금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small h는 정상의 존재고 병이 우성이네 그리고 얘는 small r이 있는데 small r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large r만 있는 거야 large r, large r이든 large r, large r이든 그죠 large r, large r이든 왜냐하면 small r이 없으니까 또 large r, y이든 얘가 정상이니까 이건 정상의 존재고 얘는 병의 존재가 나오죠 일단 이게 성이든 상이든 그 상태에서 옆에 2번과 5번을 보면 얘네들이 형질이 똑같아요 이게 나머지는 디귿을 왜 안 줬을까 디귿 유전 형질을 이거 가지고 풀라는 얘기야 이게 디귿을 줄다 줬잖아 이 디귿 이 디귿의 표현형을 줬잖아 그래 얘 둘을 이 셋하고 같이 비교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2번과 5번이 다 정상이라면 얘도 small h small h 즉 0이란 말이야 이게 얘도 small h small h 0이야 얘도 small h small h 0이야 그치? 응? 그런데 2번은 어차피 상에 있든 성에 있든 얘는 large r small r이야 왜냐면 x에 있어도 어차피 두 개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5번도 large r이 small r이 하나 있대요 여기 보면 여기 small r이 하나 있어야 되나요 small r이 하나 small r이 하나 있으면 large r small r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large r이 하나 1 먹고 들어가는 거야 large r 하나 먹고 얘는 small t small t인 거지 얘는 얘도 문제인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게 그냥 small r만 있으면 병 걸려야 되잖아 그런데 병이 아니야 얘도 정상이야 니은이 니은이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large r이 있구나 즉 유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면서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똑같이 우성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므로 상이다 이 두 개가 연관이고 얘는 x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번을 먼저 분석하고 2번 5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성상을 잡는 이해 가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단순 작업인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이것만 잘 잡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쑥쑥 갑니다 얘는 small t small t고요 그럼 small t small t가 병이니까 이건 병 유전자네 이건 병 유전자고 이건 정상 유전자네 이게 나오네 여기서 3이니까 이거 이거 이거니까 그러면 large r 하나 있는 상태에서 small t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small t가 x이기 때문에 7번 8번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이게 정상이면 이게 small h small h small h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small r이 하나 있는 거죠 얘 여자인데 그럼 small r이 하나 있으면 large r도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small t도 하나 있으니까 large t small t도 여자니까 그에 비해서 7번은 7번은 3번이 small h small h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large r large r이 되는 거지 상이니까 그치 그럼 이게 large r large r이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지 이제 small t가 없이 large t가 있는 거지 large t가 large t y인 거죠 이게 large r large r이니까 이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러면 아빠로부터 large h small r을 받았을 때 small h large r을 받았을 텐데 연관된 걸 그러면 large h가 하나 있어야지 변걸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large h small h고 얘는 없는 거야 뭐가 small r이 없으니까 7번은 large r large r인 거지 얘는 large r large r 그럼 여기는 t가 small t가 없으니까 large t y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써보면 이걸 이용해서 다 써보면 여기다 좁게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다 다 할게요 아빠가 이거 갖고 있고요 아빠는 색깔 있는 걸로 y를 x를 다시 쓰겠습니다 large t y 이렇게 돼요 여기 아빠고요 엄마는 처음에 안 나타나지만 자식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저기 쟤네들로부터 small r small h large r small h large r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이거 아까 이거 해줬죠 이거 이거 7번은 large large r을 갖고 있어야 되고 8번은 small small을 받아야 돼요 small small 8번은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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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small small 받아요 따라서 이건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large h large r small h small r 그리고 t도 나오죠 t도 나와요 어떻게 t가 나오냐면 지금 7번이 large t y x에 large t y 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것 때문에 개수 때문에 얘는 x large t x small t니까 이건 아빠한테 받았다고 하면 이건 엄마한테 받아야 되고 이거는 아들의 x니까 엄마 따라서 엄마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집안에서는 2번 5번을 가지고 쭉 가야 돼요 2번 5번을 가지고 2번이 일단 처음 정해지는 게 small h small h 그 다음 large r small r small t small t small t 그 다음에 5번이 small h small h small h large r small r 여기 정해져서 한 개라고 해서 그 다음에 small t 이건 뭐 그냥 단순 작업이라 사실은 됐죠 4번과 6번에 지금 발현된 거 이거 발현된 거 보이죠 얘도 발현되 누구 발현됐죠 병 걸렸죠 이것도 병 걸렸고 얘도 병 걸렸죠 ㄷ 병 맞고요 4번과 6번이 유전쟁이 같다고 했어요 아까 ㄷ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도 6번은 그래서 얘가 가게도로만 안 나오니까 말로 때려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똑같다고 말로 때려준 거고 첫 번째 게 병에 걸려야 함으로 아빠는 x의 상에 있는데 1번은 어떻게 존재해야 돼 1번은 두 번째 게 병이니까 small r small r에 large h가 하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모르는 거 이 표현력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 large t는 엄마가 못 주니까 아빠가 large t 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병에 걸리려면 꼭 이거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옆에 large h가 있든 이거 받아야 돼요 large h small r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정상이 되려면 이거 받아야 된대 이거 이거 small h large r 위아래로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집중해가지고 쭉 하다보면 공간이 좁아가지고 선생님 항상 문제 풀 때 공간이 좁아가지고 미치겠어 이 좁은 공간에 선생님도 여러분도 시험지하고 똑같은 걸로 풀었거든 이렇게 근데 공간이 적어가지고 정말 공간 적은 데서 푸는 거는 답답하더라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끝 그러면 다는 x의 위에 있다 맞지 4번에 가나 다는 모두 2형 접합이야 2형 접합 2형 접합 2형 접합 맞네 6,7 사이에 태어날 때 6번과 다 똑같은 확률은 둘이 결혼해가지고 얘처럼 표현력이 똑같아야 돼 그럼 일단 이거는 우성이니까 병 병 병 정상 4분의 3입니다 성염색치에 의한 건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h가 이게 우성이고 나머지 열성이야 그러니까 병 정상 걸릴 확률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병정상 되죠 이것도 병정상 돼요 랄라니까 이것도 병정상 돼요 랄라니까 이것만 정상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 4분의 3이에요 그럼 곱해주면 16분의 9입니다 16분의 9 안 맞나요? 네 안 맞습니다 마지막 건 따라서 답이 기역 니은에 3번이에요 아 그런데 뭐 이거를 여러분 이건 정말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쫄려가지고 그 앞에 뭐 전도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냥 잘했을까 개념도 그림 같은 거 해석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 시간이 있었을까 모르긴 했어요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의 답이 3번입니다 마지막 건 16분의 9이기 때문에 틀렸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18번 사람의 방어작용에 대한 실험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당연히 18, 20 먼저 풀고 19번의 9 확률계산 먼저 풀고 17번 마지막에 하는 거야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침, 눈물, 땀 이런 데 들어있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이름이 뭐죠 라이소자임 여러분 기억에 라이소자임은 기억이 된다 가능합니다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라이소자임 비특이적 방어작용 근데 도대체 이 실험은 뭐야 이거 실험 때문에 해석을 잘못한 거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야 여기는 죽는데 세균이 여기도 죽는데 이건 안 죽겠냐 죽지 그리고 이렇게 진한 데 죽었는데 더 진한 거는 죽지 X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거는 지금 라이소자임이 침보다 눈물에 더 진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아주 적어도 다 죽어요 이런 뜻이겠지 침은 0.1% 까지는 죽는데 0.01은 안 죽으니까 그 사이에 경계값에 농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이 침보다 라이소자임의 농도가 좀 높다 그 정도를 알려주는 거지 그게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특이적 방어작용과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다 죽이는 거지 농도에 따라서 얼마나 라이소자임이 많이 들어있느냐 얘기지 지금 따라서 기억 맞고 A는 X 맞고 사람의 침과 눈물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1번의 라이소자임 비특이적 방어작용 외우라고 내가 몇 번이 얘기했잖아 이런 거 안 해와서 틀린 사람들은 혼나야 돼 진짜 고난도만 고난도만 풀고 이런 거 사소롭게 이런 거 안 나와요 막 그리고 안 해오는 사람도 있어 정말 그런 사람도 위험한 사람들이야 고난도만 너희들 먹여살릴 것 같아 이런 문제들도 낸단 말이야 정말 봐봐 나중에 지역적인 것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다 낸다 이제 봐라 답은 5번입니다 19번 사람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음 그러니까 연관이 하나 있는 거죠 다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다 가다는 그러니까 가다는 독립이야 그런데 나가 어디에 있냐 이 문제지 나가 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지 나가 가와 같이 있느냐 다와 같이 있느냐 a는 large, small은 유전자가 다른 표현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야 불완전 우선인 거지 그 다음에 나, 다는 대문제 개수에서만 표현된대 아니구나 대문제 개수가 아니구나 대문제로 표시된 유전자가 하나는 완전 우선이고 하나는 불완전 우선이다 이건 다인제 유전이 전혀 아니네요 하나는 완전 우선이고 하나는 불완전 우선이 이런 뜻이지 그냥 다인제 유전 나온 것 같지만 그럼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결혼해서 그 가나다를 모두 조합했을 때 표현형이 최대 8가지래 자식 중에 그리고 이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먼저 어디가 같이 있는지 알아둬야지 a, 가하고 다는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죠 가하고 다는 b가 어디에 달라붙어야 될지 문제야 그럼 아빠 라스 엄마도 라스 그리고 얘는 따로 있었죠 일단 d도 라지 d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는 따로 있는데 b가 1로 달라붙을 것이냐 1로 달라붙을 거냐 이 문제란 말이야 그럼 따로 일단 그려 그냥 그리고 같이 붙여야지 이분도 계산해보고 항상 연관은 말이죠 다 독립으로 뜯어서 계산하는 후에 아 얘가 붙어야 되겠다라는 확률적인 느낌을 빨리 가져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8가지가 나오려면 연관과 독립이 하나 있으니까 이건 4 곱하기 2야 첫 번째 a는 불안전 우성 얘는 불안전 우성 둘 중에 하나가 하나는 완전 우성 하나는 불안전 우성이란 말이야 그럼 둘이 교배하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둘 스몰 a 스몰 a 이거 몇 가지야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독립으로 빼면 얘하고 몇을 곱했을 때 8가지가 나오겠냐 이게 되냐 이게 되겠어 3의 배수가 안 되는데 더 와도 됩니다 이게 3의 배수가 안 되는데 그렇지 불가능하니까 쟤는 연관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관시키되 이게 상인 연관이지 상반 연관이지 문제인 거지 이걸 연관을 시키되 이걸 상인 연관으로 갈 것이냐 상반 연관으로 갈 것이냐 랄라스스 연관시킬 거냐 라스슬라로 연관시킬 것이냐 그럼 얘는 이제 라지 d 라지 d 아니면 라지 d 스몰 d니까 어차피 완전 우성이든 불완전 우성이든 두 가지란 말이야 완전 우성이든 불완전 우성이든 두 가지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얘네들을 이걸 좀 미리 외우고 있어야지 참 좋긴 한데 다 해볼게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딱 이거밖에 안 돼 그러는데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상인 상인이나 상반 상반은 라스라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쳐서 네 가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합쳐서 네 가지를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랄랄라라 쓰쓰쓰쓰 그 다음에 이 라스라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전장이 세 개인데 표현형이 네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유전장이 네 개인데 표현형이 네 개를 만들 수가 없죠 유전장형보다 표현형이 더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랄라스스 쓰쓰랄라 말고 역시 이 라스라스가 나오기 때문에 유전장형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을 네 가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관된 형태는 상인 하나는 상반 상인 하나는 상반이어야 됩니다 알았죠 어 네 누가 상인인지 누가 상반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빠가 엄마가 뭐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아빠를 상인으로 잡아봅시다 라지 B 스몰 B고 엄마는 스몰 B 라지 B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A, B가 A, B가 동시에 같이 가가지고 라라라스 라스라라 라스스스 쓰쓰라스 이렇게 유전자가 네 개가 다 달라요 그럼 이 표현형을 네 개를 다 다르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던 거야 이게 총 합쳐서 네 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이게 지금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되고 이게 만약에 아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 이거 불완전 우성이면 두 가지지만 완전 우성이면 한 가지죠 이게 두 가지가 되니까 여기서 완전 우성이 정해지 불완전 우성이 정해지는 거야 그치? 여기는 불완전 우성이 정해져요 완전 우성이면 이거나 이거나 표현형이 똑같잖아 그치? 이게 불완전 우성이고 얘는 완전 우성인 거야 B는 우열이 확실한 거야 어차피 여기서 불완전 우성이 되면 완전 우성이면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결정해줘야 돼 이거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건 불완전 우성이란 뜻이지 완전 우성이었으면 이것도 라지 D고 이것도 라지 D 표현형이었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 어떻게 돼? 라의 중 그 다음 얘는 중의 그 다음 얘는 중의 아 이거 완전 우성이랬지? 완전 우성이니까 그냥 라의 라 중의 라 얘는 중간 유전의 스몰 비 얘는 스몰 유전의 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다르죠? 네 개가 다 다르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확률을 다시 계산해봅시다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연관을 다시 그럼 그려야 됩니다 D 따로 하고 뭐 상관없었네요 아빠 상인형과 엄마 상인형과 바꿔도 상관없었던 거였어요 아빠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게 동형 조합이 섞여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엄마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에 그 다음 D는 라지 D 스몰 D 얘는 라지 D 스몰 D입니다 그러면 얘는 불안전 우성이니까 표현형이 모두 엄마와 같은 확률 엄마는 뭐야 엄마는 중 라 중 그러니까 중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중간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중라가 나와야 돼 중라 중라 이런 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중라 이것도 중라 중간에와 라지니까 중라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이네 4분의 1 됐죠? 자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인제도 아니고 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에 연관만 찾는 문제인데 이것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있었던 상인 교배한 거 두 개를 연관시켜서 상반상반 교배한 거 상인상반 교배한 거를 꼭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시간을 미리 외워놓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고요 출제자들은요 상인상인 두 개를 연관시켰는데 상인상인 상반상반 상인상반을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약간 줄어든 경향인데 또 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으로 연관이냐 해가지고 마지막 문제 그림은 평형 상태인 생태계 S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거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가 메뚜기가 확 증가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개구리도 확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메뚜기가 더 줄게 돼요 이제 개구리가 막 잡아 먹으니까 개구리가 늘어난 다음에 메뚜기 먹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야 포식과 피식 관계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중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중간에 그림을 그리면 메뚜기가 늘어났으니까 1차 소비자가 늘어났으니까 2차 소비자도 늘어나려고 들겠지 그럼 1차 소비자는 아니 생산자는 감소하려고 들겠지 그런 상태에서 얘가 다시 늘어나니까 얘가 먼저 줄기 시작한단 말이야 얘가 먼저 줄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이제 얘도 줄고 덩달아서 얘는 이제 다시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4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 2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먹이가 줄어드니까 자기도 줄어드는 거지 먹을 메뚜기가 없으니까 개구리도 줄어드는 거지 기억 맞고 기억 감소이다 맞고 생산자분의 2차 소비자 생산자분의 2차 소비자 해봐 T2, T3 생산자분의 2차 소비자는 얘는 크죠 얘는 지금 그대로고 근데 얘는 얘보다 이게 감소한 상태고 얘는 늘어난 상태니까 얘분의 얘는 얘는 엄청 커졌네 T2에 비해서 생산자분의 2차 소비자 값이 생산자분의 2차 소비자 값이 얘는 분모는 감소했고 분자가 증가했으니까 이 값이 크죠 T3가 더 크네요 틀렸네 T5일 때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영향 단계 에너지량은 증가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왔으면 무조건 에너지량은 에너지량은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밑에가 큽니다 에너지량은 역전이 되지 않아요 알았죠 평형 상태로 돌아오면 항상 생산자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답이 기억밖에 안 맞네 답이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만만치 않았죠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국어 뭐 엄청 쉬웠답니다 뭐 나중에 수능에서는 좀 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수학도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과학은 원래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국영수를 잘 봐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겠지만 과탐을 못 보면 좋은 과를 못 가요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과나 원하는 대학을 갈 때는 과탐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과탐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이니까 과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요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열심히 해보세요 최소한 1등급 내지 2등급 정도 더 올라가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이면 40대 초반까지 올릴 수 있고 40대 초반이면 40대 중후반까지 해서 1등급 충불받을 수 있고 딱 아쉽게도 하나 틀렸다 하나 못 풀어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또 만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능에서 다 맞아서 또는 1등급 이상 받아서 2등급 이상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간의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생명과학 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